네 안녕하십니까 코인 톡톡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지코인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도지코인 역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이렇게 한번 다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따끈따끈한 경제 뉴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거 몇가지 알려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론 머스크씨가 보이시죠 자 트위터의 인수를 잠시 보류하겠다고 해요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대답을 해드리는 건데 이거는 뭐 딱히 이렇다 저렇다 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무슨 의도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딱히 신경 쓸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 지금 중국 경제 완전 말도 안되게 망했거든요 근데 뭐 경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계속 제로 코로나를 고수 하고 있다고 지금 기사가 따로 뜰 정도로 심각해요 중국이 이거를 어떻게 넘길지 저는 약간 도저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자 이번엔 나토 지금 나토 가입하는 나라들이 하나둘씩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딱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 도록 하고 자 지금 이거 식용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기사가 한두개씩 터지고 있어요 지금 식용유 가격이 말 그대로 떡상 타고 있는데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미리미리 사두시는 것을 좀 추천드릴게요 지금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이건 뭐 딱히 모르셔도 되는 내용이긴 한데 삼성에서 4세 경영 승계를 포기 했대요 뭐 3세 경영을 끝으로 전문 경영인에게 그룹 총수 역할을 넘기겠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번엔 루나 지금 지옥 끝까지 떨어진 루나 코인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단타를 치고 있어요 국내 피해자가 약 17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하 여러분들은 이런거 하지 마세요 네 다음 자 우리가 이렇게 돈을 잃을 동안 거래소들은 수수료를 100억이나 벌었습니다 제발 하지 마시길 바라겠고 자 그리고 이런거 있잖아요 이때 이거 투자했으면 이만큼 벌었다 이거 그냥 절대 그냥 무시하세요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비트코인 100원대 샀으면 알부자 됐어요 그런거랑 똑같은 말이니까 이런 기사에 휘둘러서 나도 이것저것 해볼까 그렇게 갈팡질팡 하지 마시고 신년대로 가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 중산층 살림이 대충 더 살기 팍팍해졌다 왜 빛을 많이 내서 빛을 갚느라 지금 투자의 위험성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루나 사태에 점검을 금융당국이 나섰거든요 근데 피해 파악만 가능하다고 해요 그냥 대놓고 폰지 사기긴 한데 솔직히 피해자들한테 돈을 복구해준다 이런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안타깝지만요 뭐 지금 바이낸스는 루나코인을 10만개 가지고 있다던데 피해보상 요구할거래요 그래서 뭐 루나코인으로 피해 입으신 분들 혹시 이게 뭐 저는 안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희망 잃지 마시길 바라겠고 이번 영상 대충 시작해볼게요 뉴스를 최대한 간략하게 유학을 해드리려고 해도 뉴스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약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최대한 짧게 하는데도 이렇게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도지코인 인데요 도지코인도 진짜 제가 영상을 자주 다뤄드리는 코인 중 하나인데 영상을 자주 다뤄드려도 항상 계속해서 질문이 끊임없이 나와요 도지코인 얼마에 물려 있어요 도지코인 전망 괜찮나요 도지코인 사도 될까요 아니면 도지코인 지금 손절해야 될까요 기타 등등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DM이나 카톡 저는 인스타 DM은 모든거 다 받아들이거든요 특히 DM이 많이 오는데 그런거 보면 그냥 남들이 오른다고 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때마다 계속 느껴요 저는 도지코인을 사는 사람들한테 약간 물어보는게 있는데요 도지코인이 혹시 뭐하는 코인인지는 아시나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열의 아홉은 대답을 못하세요 뭔진 모르고 그냥 일론 머스크가 가장 좋아하는 코인 아니냐 거의 이정도로 알고 계시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인은 주식에 비해서 이렇게 무지성으로 하면 된다 이러한 인식이 그냥 무지성 상승이 한동안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뇌리에 박힌건데 코인도 분석해야 되요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도지코인이 안좋다 이 말 하는건 아니구요 무지성으로 투자하는거는 그냥 투자가 아니고 도박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거에요 제가 왜 그런지 누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건데요 이 누나 메커니즘이 애초에 말이 안되는 메커니즘 이었어요 그래서 플로우 사태를 보고 이 누나 대폭락을 예측해서 쇼스로 큰 돈을 번 사람이 있거든요 어 이 사람이 한 말을 대충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룬아는 테라 UST 이건 아시죠? 이 UST 수요가 무너지면 룬아는 망한다 또한 현재 UST 수요의 대부분은 19%의 이자를 받기 위한 예측입니다 또한 이자 지급을 위한 준비금이 바닥나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남았다 그리고 이자를 줄인다면 UST 수요는 급감할 것이다 이런식으로 자기가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겨서 이번 누나 사태 때 굉장히 큰 돈을 번 사람이 있을 정도로 코인에 대한 이런 디테일한 분석은 주식이든 코인이든 너나 할거 없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도지코인도 마찬가지구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조금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구요 뭐 약간 이번 영상은 도지코인에 대해서 말씀해 드린다고 했는데 너무 이야기가 산거 같은데요 뭐 도지코인 솔직히 도지코인은 재미로 만든 코인이다 거의 재미로 만든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뭐 딱히 말할 것도 없어요 뭐 럭키코인을 하드포크 했다 뭐 병합채구를 방식으로 지불수단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이게 기술적 특징, 디지털 자산소개 등등 지금은 좀 바뀐게 있어요 근데 원래 도지코인은 그냥 민코인으로 만들어진 코인이다 이런식으로 써져 있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이제 조금 조금 체계적으로 바뀌는 그러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근데 이 도지코인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단 일론 머스크가 가장 깊게 주의깊게 보는 코인이라는 점이 한 90% 90%이긴 해요 이 코인의 가치로는 그렇게 크게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진 않지만 일론 머스크의 파워 때문에 충분히 더욱 더 크게 갈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대박 아니면 쪽박 대박 아니면 쪽박 코인은 도지코인이 원탑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딱히 안좋은 코인은 아니다 약간 한탕 노려볼 만한 코인인건 맞지만 저는 쫄라서 투자를 안하는 코인 이정도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일단 뭐 결론적으로 하자면 그냥 소스하다 이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루나 사태를 보면서 제가 느꼈는데 제가 원래 맞은거래는 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시대에 좀 맞춰서 초점을 넓게 보니까 맞은거래도 코인이 떨어질수록 이득을 볼 수 있는 숏포지션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항상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에 비트갯 회원가입 링크를 걸어두잖아요 일단 비트갯이 세계오래 거래소인데 거기중에서 제 링크를 걸고 가입을 하시면 링크 클릭해서 회원가입 하시면 수수료 평생 50% 무료에 580달러 규모의 증정금 등등 다양한 혜택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맛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가입하셔가지고 소액으로 몇 번 놀아보시고 감 잡았다 재능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씩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이게 숏 맞은거래가 좀 나쁜건 아니에요 배당만 잘 설정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윌라 오디오북 영상을 올릴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데요 당연하죠 무료인데 이게 윌라 오디오북이 수백만명이 선택한 오디오북이거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나 네이버 아무데서나 그냥 이렇게 윌라 오디오북 윌라 오디오북 치셔서 회원가입 하세요 회원가입 한 다음에 쿠폰 등록에 버벅이 쿠폰 등록에 버벅이라고 치시면 한달 무료에 3개월 50% 할인쿠폰이 지급돼요 그러니까 그냥 쿠폰 등록하고 결제한 다음에 바로 해지하셔도 한달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요 거기에 뭐 경제 강의 이런거 진짜 알짜배기들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공짜에요 공짜 하실 분들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뭐 영상 오를 때마다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 주시는데 이게 무료에요 무료고 진짜 메이저 중에 메이저 사이트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용하실 분들은 한번씩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 오픈했는데 멤버십은 전액 싹다 기부니까 기부하실 분들만 가입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톡톡이었습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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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